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6.25 이후 70년째 10대 소년인 프론트맨 지현중 역할의 표지훈 씨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예의 바르고 착한 호텔 막내지만 일하는 걸 싫어하는 영락없는 10대 소년의 모습이죠. 네,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정말 장난기 가득한 지현중의 모습이 표지훈 씨와 아주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한 것 같습니다. 자타가 고민하는 케미 요정 표지훈 씨, 호텔 배로나 식구들과 어떤 케미를 자랑할지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고 계십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6.25 이후 70년째 10대 소년인 프론트맨 지현중 역할의 표지훈 씨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예의 바르고 착한 호텔 막내지만 일하는 걸 싫어하는 영락없는 10대 소년의 모습이죠. 네,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정말 장난기 가득한 지현중의 모습이 표지훈 씨와 아주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타가 고민하는 케미 요정 표지훈 씨, 호텔 배로나 식구들과 어떤 케미를 자랑할지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표지훈 씨 잠시 내려가서 대기해 주세요.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배로나의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들어오는 똑똑하고 당찬 소녀, 유나 역할의 강미나 씨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으로 배로나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연으로 인턴이 되었을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여러 작품에서 차근차근 연기 변명을 쌓아왔던 우리 강미나 씨, 호텔 배로나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미나 씨 무대에 계신 상태에서 이제 배우분들을 모두 모시고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씨, 여진구 씨. 제가 무대 위로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자, 유나 역할의 강미나 씨인데요.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배로나의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들어오는 똑똑하고 당찬 소녀, 유나 역할의 강미나 씨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으로 배로나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연으로 인턴이 되었을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여러 작품에서 차근차근 연기 경력을 쌓아왔던 우리 강미나 씨, 호텔 배로나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미나 씨 무대에 계신 상태에서 이제 배우분들을 모두 모시고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씨, 여진구 씨, 심정근 씨, 대해선 씨, 휴지우 씨 모두 무대에 계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